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지한 주제를 진지하지 않게 다뤄볼 저의 인생 책 추천 참고로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지 않아요 성격이 준다 급해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네들도 만만치 않아 이거 찍어 올리잖아? 또 2배속으로 보고 있을 애들이야 구구절절 책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딱 이런 사람한테 이래서 추천한다 그래도 좀 지루하고 길게 느껴진다?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먼저 제가 20대 초중반까지 여러 번 읽었던 책입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라는 책이고요 국민 도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각자 느낄 수 있는 점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는 정말 Infinity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클 샌들이 무려 27살에 하버드 최연소 교수님이 되었다고 해요 이때 난 뭐하고 있었지? 취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정의가 정의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정의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쉽게 결정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정의를 찾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이 책이 저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동기와 목적입니다 이 책은 나 이거 왜 하지? 하고는 있는데 이거 하는 게 맞나? 좀 내 인생에 작고 큰 일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된다는 그런 배움을 주는 책입니다 물론 실천은 드럽게 어렵지만 두 번째 추천 책은 바로 신경끄기의 기술 원제목이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인 책이고 말 그대로 신경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쓰지마라고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이 던져주는 내용은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 책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성공과 성취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켜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일에서 성공하고 연애와 사랑도 잘하고 싶잖아요 애쓰다 보면 집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더 성공적이고 잘 살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도 더 건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내가 낮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요 그 사람이 과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뭐 애초에 자존감이 뭔데? 먹는 건가?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로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 상승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애든 일이든 막 집착하고 좀 신경 쓰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경 쓸 거리를 조금 더 꼼꼼히 고르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다 신경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신경 쓸 거리를 조금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깐깐하게 고르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책은요 바로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입니다 Everyday Resilience 라는 책이고요 되게 이름은 거창한데 쉽게 생각하면 멘탈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책은요 제가 완독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점에 가시거나 이 책을 구매를 하신다면 5장과 7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은 자기 조절 Self-regulation 그리고 7장은 자기 돌봄 Self-care 라는 챕터고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 주제가 서로 상충되는 감정들이 많았어요 나를 컨트롤 한다 라는 거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죠 어찌 보면 나를 참아낸다 참는다 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거고 반면 나를 돌본다 자기 돌봄이라는 거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땐 이렇게 힘든데 내가 계속 참아야 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나를 컨트롤 해야 돼 라는 마음하고 때려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좀 잦다 한다면 이 책의 두 챕터를 읽어보시면 조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자기 조절이라는 부분이 꼭 내가 참아야 하거나 억지로 견뎌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5장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감정은 지나간다 참을 수 없고 이게 모든 거인 것 같지만 결국 감정은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좀 더 상황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다음은 제가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안독을 한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여러 번 읽은 챕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줄쳐가면서 외우다시피 한 것도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리고 자기관리론 두 개의 책을 추천할게요 책 표지만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요 어려운 한자어랑 단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읽어내려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에피소드를 굳이 다 읽어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규칙이나 핵심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만 보고 지나가셔도 무관합니다 인간관계로는 말 그대로 사회생활의 바이블 같은 느낌 기본적인 원칙들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거나 힘들어서 자꾸 잊어버리고 싶고 좀 잊게 되는 그런 원칙들을 되새기게 해주는 책이고요 와 진짜 짜증난다 할 때 이 책을 딱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반면에 이 자기관리론 이라는 책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키고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 책은 물론 많은 규칙들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조금 비판적으로 읽어도 좋은 책이다 100% 따라한다 라고 하면 그것 또한 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100% 성공한다 성공하는 비법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책들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책도 선을 넘으면 오지랖입니다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205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인생이 좆 같아도 잘 살아보자 마지막 추천책은요 어 이건 좀 의외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경계성 성격 장애일 때라는 책입니다 선미님이 얼마 전에 이 병을 앓으신 적이 있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제 주변에 경계성 성격 장애 판정을 받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샀냐 꼭 이 병을 앓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계성 성격 장애는 한국에서 약 50만 명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그 수가 많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인구의 약 5%가 겪고 있는 게 이 경계성 성격 장애입니다 5%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20명 중에 한 명골이라는 거죠 네가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뭐 꼭 병을 내가 지금 앓고 있어라는 건 아니어도 우리가 항상 마음이 건강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힘들 땐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나 아파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게 우울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성격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책에 적혀 있는 걸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 주변의 친구나 가족,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 중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며 참고가 될 만한 책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성향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흑 아니면 백으로 무조건 나누는 사람 좋은 건 자기가 한 거고 나쁜 것은 전부 남탓하는 사람 수줍어 보이면서도 굉장히 거만하고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 충동성과 분노의 성향이 있는 사람 불안감, 과도한 기대나 집착, 고집, 불통, 약하다, 심하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주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흔하게 겪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할 때 그냥 스트레스만 받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진 않았나? 꼭 이름이 정해진 병이 있어야만 사람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들이 좀 대표적이고 제가 자주 들여다보고 저는 사회생활 MBTI가 ENTJ입니다 계획적인 걸 좋아하고 일을 잘 미루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게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스트레스를 존나게 받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막 부지런해 보이고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서투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또 일로 승화시키려고 하거나 괜히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편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 가는 스타일이에요 고치고 싶은 게 있어도 잘 안 되죠 너무 힘들 땐 책을 들여다보기도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 땐 그냥 침대에 누워 있거나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어도 좋아요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정말이에요 그냥 너무 힘들 땐 책을 이렇게 들고 그걸 품에 이렇게 안고 누워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한 페이지씩 짧게 짧게 읽어나가도 좋고요 편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인생 책은 무엇인지 댓글에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바로 사볼란길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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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